원주 중부교회가 2020년 성탄절 기념 사랑의 쌀 천포 나누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주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하셨으니 알렐론의 정신으로 사랑과 평안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원주 중부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쌀 천포를 원주시 단계동과 무실동, 흥엄면 일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